양팀 다 초반입니다. 자 이제 베스트 6 스타팅 멤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팀 1번 신진식 선수. 이래서 현재 서버입니다. 다시 토스. 신진식 막혔습니다. 다시 토스해줍니다. 왼쪽에 바이크. 김구철, 방지섭, 신진식. 아세이. 대입을 선언합니다. 현대의 서버 강섭이었습니다. 토스. 후이 공격. 터산합니다. 김세진 오른쪽. 2대1에서 현대의 서버입니다. 다시 토스. 신진식 막혔습니다. 다시 토스해줍니다. 왼쪽에 바이크. 김구철, 방지섭, 신진식. 아 세입. 세입을 선언합니다. 신진식의 공격. 자 다시 보시죠. 신진식 왼쪽을 향했을 때 세입했습니다. 네, 코너에 들어갔습니다. 네, 코너 바깥에 떨어졌습니다. 5대2. 크게 앞서는 현대. 네, 그런데 현대의 세입에 아주 멋진 게 나왔어요. 네, 첫 공입니다. 자, 받아냅니다. 그대로 넘어간 거 신진식 올려주고. 방지섭, 신진식. 성공입니다. 방지섭 세탁. 삼성의 서버입니다. 만화킬 받았습니다. 만화킬. 아, 좋지 않은 거. 자, 대반격화는 신진식 성공. 5대3. 이게 성공했으면 아주 그림이 좋았을 텐데. 네, 사실은 임동원이 하나쯤 실수를 해도요. 네. 저게 임동원 선수예요. 네. 신진식의 스파이크 서버였습니다. 구인정. 받아낸 거 가까스로 넘깁니다. 현대의 스파이크 서버입니다. 구인정 받아낸 거 가까스로 넘깁니다. 현대 서비스 보스 구인정. 아, 잘 받아내는 신진식 김세진. 아, 막힙니다. 4대2에서 리시브 신정섭. 구이 공격 신진식 세입됐습니다. 안쪽입니다. 신진식의 C 공격을 쓰지 않고 자꾸 후위 중앙 공격을 쓰는 것은 현대의... 이번 세트 들어가서 자꾸 중앙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신정섭이라든가 김상우라든가 신진식. 자, 김상우 코드 올렸습니다. 김세진 성공입니다. 때리기 아주... 어, 삼성 서버. 김구철. 석공. 아, 잘 받아 냈습니다. 왼쪽에 신진식 성공. 삼성 한 점을 다시 추가. 자, 8대2 신진식과 김세진의 공격이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신진식에 뛰어오르면서 때린 거 성공하는... 김성현의 서브. 아주 밝기가 거북한 공. 신진식 성공합니다. 자, 직선 공격. 자, 신진식의 공격. 네, 브로킹 옆으로. 화이팅에는... 네, 만화 길이 훨씬 낫지요. 네, 이동 공격이라든가 따라 들어가는 발걸음이 좀 가볍다고 봐야 되겠죠? 아, 다이렉트. 리스브가 나빴습니다. 진정섭의 다이렉트 대의에서 다시 삼성 서버. 삼성 서버. 삼성 서버. 삼성 서버. 삼성 서버. 삼성 서버. 신진식의 점 서버. 네, 다이렉트. 만화 길 선수 손을 댔지만은... 워낙 강한 공이 있기 때문에... 서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일기를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현대 서비스의 강만수 감독. 하종아 리시브. 토스. 아, 그러나 토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삼성 화제. 왼쪽에 신진식 성공. 신진식.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 삼성 화제. 전혀... 신진식. 네, 그렇죠. 그걸 놓쳤기 때문에 삼성으로는 사악이 아주 충청되어 있습니다. 네, 벼랑 끝에 몰린 현재 서비스. 삼성의 공격입니다. 신진식. 자, 다시 서버권은 삼성. 오늘까지 와서 삼성도 어떤 때는...